오늘의 연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모니터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렇게 긴 치마 입었고요 하의는 던스테이 제품이에요 위에는 이렇게 반팔이랑 입어보긴 했는데 털조끼를 입었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20대 초반 때 입던 거예요 요즘에도 또 이런 걸 입더라고요 조끼를 그래서 입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고요 여기 부분이 조금 약간 비싸긴 하지만 이렇게 입었고 그리고 이거는 에드코트에서 선물해주신 옷도리 같이 비치 있습니다 치마는 이렇게 단추가 달려있어요 제가 코트까지 같이 입어봤는데요 작년에 구매한 파란색 패턴 코트랑 이렇게 매치하면 깔끔한 직장인 룩으로 입어도 되고 하객 룩으로도 입어도 손색없을 이런 느낌으로 입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좀 더워요 아직은 치마가 너무 예뻐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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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츠를 구매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안 맞아서 환불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슬리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슬리퍼를 이렇게 귀여운 슬리퍼를 이렇게 귀여운 슬리퍼를 그리고 이번에 올해는 비닐을 구매해봤어요. 제가 은근히 비닐은 잘 안하게 돼서 구매를 안했었는데 올해는 구매해봤습니다. 컬러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이건 그린 컬러예요. 뒤에가 뚫려있어서 발이 시러울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겨울에 신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를 신고 멀리 나가지는 않을 거 보니까 동네에서 신기에는 진짜 완전히 좋고 안전하게 돼서 구매해봤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생긴 니트입니다. 넥 쪽에 끈이 하나 더 달려있어서 초커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스퀘어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길이가 생각보다 길어서 아래 단추 풀고 입으면 예쁠 것 같은 거는 입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리삭스를 이렇게 착용했고요. 이렇게 무릎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이 니트는 이렇게 착용했습니다. 이 끈을 그냥 이렇게 길게 누렷으로 입어도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단추는 더 잠가도 되는데 그냥 보여드리기용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초커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보여드리자면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벨트를 여기 착용을 하려고 했는데 오배송이 왔어요. 그래서 벨트 없이 그냥 이렇게 오늘 입었습니다. 살 보이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다 잠가서 입으시면 돼요. 여기에 아우터는 이렇게 입었어요. 카라가 없는 제품이에요. 이게 딴 거 안 맞는 게 이렇게 끈도 풀었을 때 자연스럽게 보이고 예쁜 것 같아요. 카라가 없는 제품이에요. 참기름 그런 게 똑같은 참기름 진짜 제가 한 번쯤 다 편집하러 오늘 3 2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왔다 올 거예요. 큼지막한 목도리. 굉장히 크죠? 캐주얼하게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그냥 길게 늘어들면 이 정도? 굉장히 커서 얼굴도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이렇게 그냥 매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면 굉장히 포근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입고 나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귀여운 장갑을 구매했습니다. 작년에는 베이지색이 있었는데 이건 약간 연한 핑크여서 색감도 예쁘고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요즘엔 다 스마트폰 때문에 트임이 있더라고요. 장갑 끼고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은 생각보다 터치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홈이 들어간 게 더 실용적인 것 같아요. 도착하시면 됩니다.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2건강린로 3건강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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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